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죠.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셀트리온의 주가에는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좋은 뉴스가 하나둘 나오다 보면 결국에는 며칠과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참 셀트리온이 IR을 못하긴 하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토종치료제 레키로나 효과 확인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나옵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효과 확인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셀트리온의 IR 능력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증진행 78%로 낮아졌다. 우리는 임상 3상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이 뉴스에 나온 기사를 보면 국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치료받은 코로나19 고위험 환자의 중증진행 비율이 치료받지 않는 이들보다 78%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방대본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레키로나주 치료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중증 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연구를 한 거죠.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는 지난 9월 17일 국내에서 정식으로 품목허가를 받았고 지난달 12일 유럽에서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고 지난 6일엔 호주에서 조건부허가 승용을 받아 환자 치료에 사용 중이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778명을 대상으로 레키로나주 사용 후 중증으로 질병 진행 예방 효과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3상 임산 디자인 했을 때가 2130명 정도 됐었잖아요. 그때도 70% 중반에 효과가 나온 걸로 보면 지금 78%나 임산 3상 데이터나 대동소위하죠. 그런데 지금 이번 삼성서울병원 등 3곳에서 연구용역으로 수행이 됐고요. 지난달 23일 첨단 면역학회지에 게재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23일이면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감염병 연구소에서도 셀트리온이나 레키로나주가 중증으로 가는 비율을 78% 감축시킨다는 건 아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또는 길병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참 미스테리한 상황입니다. 방대본이 지난 7월 중순 이후 델타 변이 환자를 포함해 항체 치료제 사용을 모니터링한 결과 투여자와 투여하지 않은 이들보다 중증 및 사망 비중이 낮은 것으로 관찰됐다. 이 델타 변이에 대한 것은 아직 임상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델타 변이가 무점종이잖아요. 당연히 결과 나오지 않아도 이거는 델타 변이에는 효과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여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죠. 아울러 지금 오미크론 변이주를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 효능을 비임상 수준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비임상 수준이면 세포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동물실험을 말하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감염병연구소 관계자는 항체 치료제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 치료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자 치료 효과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국내외 치료제 효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실 지금 치료제에 나와 있는 게 항체 치료제밖에 없잖아요.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이걸 다시 검증하는 이유도 참 저희가 볼 때는 상황이 아이러니합니다. 델타 변이, 지금은 오미크론 이 변이에 대해서 빨리 확인하는 게 급선문지 이미 임상 3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3만 1000명 이상 투여를 해서 효과를 본 치료제인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급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약 하나는 잘 만들었습니다. 주가도 높여주는 그런 좋은 약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조금 실망감을 주었죠.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